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아예 국민들을 대놓고 무시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연장에 두 명이 반대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 중 한 명이 바로 김기현 씨고 그는 지금 당대표 선거 출마까지 선언한 상황이죠. 김장연대라 불리며 윤심까지 얻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사람이 대놓고 국정조사 연장을 반대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하고요. 김기현 씨는 고안만 지르는 국정조사를 왜 연장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뻔뻔하고 염치없이 엉뚱한 질문하고 시간 끌기하고 이런 이유가 본질 아닙니까? 조수진 의원 같은 인간은 유가족들을 비아냥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심지어 유족들한테는 유족들의 편이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가 저렇게 뒤통수를 친 셈이라 더더욱 분노를 키우기도 했는데요. 그래놓고 기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은 반대 둘 기권 여덟 이들에 대해서 잊어선 안 된다고 공개하기도 했고요. 반대와 기권표는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김기현, 남병길 이 둘이 반대하고 박대출, 박덕흠, 이철규, 이종성, 조수진, 정경희, 김승수, 김영식 이 여덟 명이 기권한 겁니다. 계속 2차 가해를 당하고 노골적으로 무시를 당한 12구 참사 유족들은 이상민 장관을 향해 토끼 같은 자식들하고 오래오래 살아라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은 사퇴 의사를 묻자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사퇴 의사는 나중에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윤석열 19 맞구나 특히 윤석열 정부 사람들의 공통점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고 고집이 세다는 공통점이 있다고도 지적했고요. 이외로도 나경원 씨는 아이를 낳으면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걸 고려하겠다 이렇게 승부수를 띄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죠. 하지만 대통령실에선 즉각 반박에 나섰는데요. 이건 개인 의견이다.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기조하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정부 부처나 관련 위원회 발표에 직접 반박에 나선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나경원 씨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무려 장관급인데 저렇게 개인 의견 타령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이해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분위기 좋으면 본인들 능력이고 분위기 안 좋으면 사적 발언이고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는 거 하루 이틀 일입니까? 빚을 탕감한다고 할 게 아니라 빚을 지지 않아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경원 씨가 망신을 당한 건 당권 도전에 대한 견제 아니냐라는 분석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오는 38전당대회에 대표 출마가 거론되다 보니 친융계에선 나경원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나 마찬가지란 거죠. 그래서 윤심은 나경원에게 없다 이렇게 보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김건희 씨가 한마디 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나경원 씨를 싫어한다는 얘기는 진작부터 나온 바 있죠. 이재호 고문도 나경원 씨가 당권 생각이 있으면 자리를 맡았으면 안 됐다. 정부직의 애들 장난이냐? 이런 비판도 했고요. 친융이라 불리는 김정재 씨도 나경원 씨를 향해 멀리 봐야 된다. 정치는 길게 보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출마를 만류하기도 하고요.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도 뒤에서 도와주는 게 맞는 길이다. 본인 자리에서 성과를 내는 게 우선 아니냐? 이러면서 출마를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국민의힘 지휘층 35%가 압도적으로 나경원 씨를 밀었던 만큼 윤심이 나경원에게 없다는 게 알려진 후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지켜볼 대목이고요. 친융계에선 김기현 씨를 지금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웃긴 건 지금 장예찬 씨가 나경원 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때입니까? 본인은 청년 최고위원회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아예 민주당은 박살내겠다. 민주당 공격수를 자임하고 나섰는데 친년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을 향해서 도와줘서 고맙다라면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죠. 1호 청년 참모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러면서 공약으로 내건 게 86운동권 퇴장, 국회의원 특권 폐지, 민주노총 해체, 노조 정상화 이걸 앞세웠습니다. 지금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와서 한다는 게 저런 내용들입니까?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가짜 보수라고 조롱하기도 하는데요. 청년들 사이에서 왜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하는지 청년들의 지금 고민이 뭔지 미래에 대한 불안,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 해결을 공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또한 내부 분란이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갑질 논란이 하나 터졌네요. 매장 관계자가 정중하게 차를 빼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려 본인이 갑자기 화를 내고 좋게 얘기하니까 정말 안되겠네 이렇게 협박까지 합니다. 20여분 뒤에 나타나서도 언성을 높이기도 하는데 알고보니 이 사람은 인천 미추홀구의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었다고 하죠. 논란이 되자 뒤늦게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 조회수는 벌써 100만에 임박한 상황이고요. 댓글도 12,000개 넘게 달린 상황이죠. 말 그대로 난리가 났는데 저 구의원이 누군지 이름을 당당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사를 찾으면 국민의힘 소속 A 의원 이렇게 나오고 제목만 보면 국민의힘 의원인지 아닌지 알기도 어려운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목에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라고 벌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